랭키블랭 선원어치 기분좋아 해주세요 죽기전 소원입니다 기분좋아요 재밌자고 하는 게임 인창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좋나요? 아 여기 고맙습니다 롤은 재밌자고 하는 게임 아닌데요 죄송한데 10개 쏘신분 방송 한번 켜보세요 제가 롤하는거 딱 5파만 지켜볼테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나 봐야겠다 랭게임 절대 안돼 롤안해 리그 블레이저인데 안해보셨나본데 인생을건 사나이들이 게임인데 그리고 이제 즐기는것도 부실골이지 타이아이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하루종일 게임만 취하는데 재능은 없어서 챌린저도 못가는 병신들만 있대요 웃으면서 할 수 없어 아 뭐해 이씨 칠할땐 안치고 진짜 네인쓰 텔리야 젠장 할리야캐리가자 우리팀 카르마 존나 못해요 토 나올거같애 시발 나중에 롤서비스 종료하면 정신병을 관리하고 그때 롤 이제 끊고 케어하려고 지금 못가 롤 못꾸나 거기 가면 롤 못하잖아 아 뭐해 이씨 니가 다쳐먹어 손 떼야지 아 진짜 이 새끼 경없는 새끼네 이거 뭐하는 새끼야 어? 아니 이걸 다쳐먹으면 이거 우르고신먹던가 차라리 이러면 손해야 손해 못하는 킬을 먹었다 바로 던진다는거거든 아 이거는 님들 양보 각이 나왔잖아요 핑거 안사 왜사 애가 두개 사봐야지 킬 다 먹었는데 한개 샀네 와 이새끼 나 옆에 있었으면 진짜 실수온다이 날아갔어 진짜로 와 이새끼는 경우가 없네 그냥 아드 아드왜 안해 3타 못쳤잖아 네이스네이스 진정 텔리야 믿고 있었다구 아이고 이거 봐 이래서 못하는 애들 킬 먹이면 안된다고 제압킬 갖다 준다니까 그냥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역시나 역시나 가만히 그냥 내 뒤에서 이나 써주지 왜 왜 저러냐고 자기가 뭐 된줄 안다니까 내가 잘해서 딴건데 죽여버려 네이스네이스 좋아요 야 이거랑 가볼까 아칼리 빡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가도 되는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인수가 안나오면 딜이 안나오.. 안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의 하드탱크가 없죠 에키아 잭스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는 가도 돼요 아칼리한테면 이기면 되거든 내 다음 데이 내 다음 부실굴 저기요 다 드시네요 네 드셔도 됩니다 저기요 시발 그걸 다 드시면 저는 뭘 쳐먹어요 그건 선 넘네 아 안 먹어 침 존나 발라놨네 안 먹기 싫은데 용이나 먹자 아니 장지안 너 왜 갈수록 쩔질해지냐 진짜 찐따네 죄송한데 원래 이랬어요 센척하는 닭닭이 찐따 언딜런데 정확히 보셨는데 아니 왜 쟤네 안해 괴물지 베인이잖아 라인전 2대1을 해서 내가 지금 그런 사람한테 지금 카르마 향로까지 붙는다? 어우 쉣 캣 캣 담배 한 대 한 피고 올게요 너는 이런거 피지 마라 저 담배 배운게 고다고 사먹는 때 일찐들 가방 들어줬는데 여기 앞에 매고 뒤에 매고 노스페이스 가방 빨간색 아직도 기억나요 애들이 담배 피우면 이제 담배가 이정도 있으면은 끄트머리도 존나 쓰단 말이야 지영아 너도 펴라 그러면 아 나 에바야 난 피는데 이러면 뒤진다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이러다가 배웠습니다 리신 완전 댄비였어 진짜 아 너무 좋아 이게 정글로 이게 서포터지 진짜 아 살 것 같다 진짜 음 보트 털렸죠? 음 혁신이 보트 털렸어 수고 버스 탈라고 쏘라카 하는거 추하다 뭐랑 나왔어 혁신아 좀 맞자 오늘 자 서렌 쳐주시면 됩니다 괴물지 베인이 라인전으로 이렇게 컸다 끝났어요 아 야 이거 좀 아닌데 망했는데 망했는데 마법자왕냥 둘둘 어우 쉣 마법자왕냥 150 뭐하냐 이 자식아 깔짝대 인마 와 안다는거 봐 이거지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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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아 혁신이 진짜 못한다 점수 맛있다 혁신아 점수 너무 맛있다 여러분 쏘라카가 못한게 아니에요 상대가 괴물지잖아 이번판 네이스 안하면 만원 줌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이스는 안하면 돼요 그러면 나이스는 해도 돼요? 그러면은 안할게요 그거 안하고 해볼게요 그럼 뭐라 그러지 감탄사 하나 정해야 되는데 요시는 너무 오타쿠 같지 않아요? 겐지가 하는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꿀잼스 붐한티 레드 한입만 먹어볼까요? 어차피 그레이브즈 사정 들어올수도 있어요 지금 시야 없기때문에 제가 먹는게 맞습니다 나이스 이새끼 조져 로밍이 존나오더라 야 개새끼야 어 네이스 네이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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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보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씨 그냥 존나해야겠다 한김에 아 이거 습관이라가지구 아아 진짜 아 미션 조심해서 죄송해요 아 습관이라서 아 강 너무 좋아 어디있을까아 이 녀석 모르는척하면서 죽여버리기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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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원해 그냥 참으니까 네이스 참으니까 그냥 죽는줄 알았네 아아 미션하고 싶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더라구요 진짜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따야될때 땄을때 그걸 이걸 참을 수가 없네 베인이 맛있어보이네요 3 2 1 뭐야 뭐야 쓰레쉬 랜턴 좋네 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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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만있어 다 죽여버려 킬 야무지게 먹어야해 어서오세요 빨리 끝내자 아 카디 오늘 좀 럭키하네 팀훈님 팀 팀이